여기는 바로바로 원더랜드 뮤비 촬영장! 와 진짜 잘 된다! 너 진짜 너무 무거워! 안 무거워! 야 너 미쳤구나? 난 짱만! 오늘은 1집 앨범 첫 번째 팬자가 20날입니다! 근데! 말 안 하죠? 아! 저희 팬사 자리가 바뀌었어요! 팬사는! 맞으세요? 약간 그건 같다 되게! 아 너너드 팬사 시즌2! 아 둘렀잖아 사인하는데! 그거 풀어준다시는데! 가면 돼? 이제 암마도 못 쓰겠네. 걸어가지고. 지금 웃고 있어요. 누우면서. 잘 자려고 지금 자려고. 삐인 자려고 자려고 지금 지금 와.. 좀 고담스러워. 이거 보이죠? 이거 보이죠? 발끝받을 찢는 게 보이죠 이거? 야 못된 거 봐 이거. 와.. 냄새나 내면 발이.. 아 냄새나 냄새네요. 형 근데 비하인드 봤는데. 내가 이렇게 형들 깨물고 때리는 것밖에 없어.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인 줄 알지 않으세요? 제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. 아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. 갑자기 종이 인형이 돼. 종이 인형이. 어? 이게 종이 인형이야? 응. 됐어. 죽겠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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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저희 부산가요. 성함이.. 어? 나 큰일 났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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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아냐고요! 여기 제 이름 사있어. 이게.. 두개가 원래 저녁에.. 엄마 이런 게 아니, 흥이 많은데.. 왜 하냐고! 나무하네. 나도 할래. 형이 내 콜 왜 왔냐고? 제 컷도 컷데요. 한 번도 맞게. 아 이 포스콜. 저번에 건민이 형이 이렇게 너로 왜 갔어. 니가 거기 안 갔으면 너로 안 갔을 거야. 너 왜 거기가 있었겠어. 제발. 인감이네. 오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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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렌지. 잘하졌네. 잘하졌네. 잘하시고 있는데. 음 음 음 으어 네 좋아요와 구독 요구해 주세요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